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미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그 제자가 그 제자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제자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닌 장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차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또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읽은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8절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평생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평생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고 또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평생 쾌락만 추구하고 살며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평생 남을 위해서 생을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목적은 또 우리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스펙이 아닌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내가 그를 위하여라고 7절과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변화되다 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절대자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입니다.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위해 생을 걸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 스펙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이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배설물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모두 다 배설물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생을 걸을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나니 한마디로 세상의 서론적인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 지식, 학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에 또 전도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믿음의 무한도전을 할 절대 목표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절대 목표가 바로 영원구원입니다. 영원구원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더 이상 서론적인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설어내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뒤로 물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손에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며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마디로 설언적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을 걸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절대 목표는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바로 우리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 배선물과 같은 설언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이 썩어 없어지는 것에 목매어 그 생을 드리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에 매어 나만 중요하고 나만 보험받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이런 삶이 아닌 모두 다 사단에게 속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우리들의 현장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준이 아니고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며 오직이 되도록 저희들이 힘써 이 현장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각인뿌리 체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축복입니다. 빌리포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가 바울의 의의로 간주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의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며 사단의 모든 저주와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과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바울이 자랑하는 항문으로는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으로도 이런 일은 이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그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고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입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과거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라고 분명히 오늘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의 이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한마디로 이신칭이는 인간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난 의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자리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의해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2자리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4자리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달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빌리포스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10절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한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한을 동참하는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골롯에서 1작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면된 괴로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피팍과 권한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권한 또한 영광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팍과 권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영광으로 누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사입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며 사도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본받은 오직 영원권에 올인한 우리 사도바울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경고히 세워지는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드립니다.